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남역 광화문 보신각 등지에서 수백 수천명이 모여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은 당시 현장을 지나던 행인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왔고 언론은 왜 여기에 대해 보도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깰 이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도 않은 충격적인 세계사적 대사기극의 피해자는 바로 유권자 여러분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재직권을 함으로써 앞으로 100년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프로레타리아 일당 독재체제 사이에 어떤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중공중앙당교와 협약을 맺은 다음 날 그는 심천으로 날아가 천재 프로그래머들이 질비한 세계적인 IT기업 텐센트를 찾아갑니다. 4.15 총선 한 달 전 전문가 11명의 예측 결과 민주당의 승리를 점친 전문가는 5명 당시 야당인 통합당의 승리를 점친 전문가 역시 5명 판단 유보가 1명이었을 정도로 예측 결과는 백중세였습니다. 선거 닷새 전 저는 범진보 180, 민생당까지 다 합쳐가지고 비례를 받는 경우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하루 전 유시민의 발언을 의식한 탓일까요? 이근영은 지역구 목표를 130석 플러스 알파라고 밝히고 유시민이 말한 180석을 꿈의 숫자라고 표현합니다. 지역구에서는 130석 정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꿈의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꿈의 숫자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부활못이었어요. 저도 이제 특별감찰관실이나 국회 부의장실에서 부정선거 제보나 이런 것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가져오냐고 해가지고 사실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부활못이었죠. 그런데 이제 선거모요소송을 하게 되고 증거보전을 하게 되고 이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면 볼수록 심각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예상 외에 압승해 어안이 방방했던 걸까요? 민주당은 패 한쪽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경직된 분위기입니다. 이근영 역시 환희에 찬 승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그 꿈의 숫자를 현실로 만듭니다. 선거 다음 날 아침 이근영은 SNS에 전략기획팀의 예측이었다며 광역별 판세라는 표를 올렸는데 큰 논란이 일자 바로 삭제합니다. 그 표현은 지역별 예상특표와 함께 비례대표 17석을 뺀 실제 민주당의 지역구 획득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16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과로환의 사전특표 보정값이란 표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특표를 조작한 값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현 불가능하다던 꿈의 숫자를 그는 왜 예측이라고 하며 갖고 있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누르고 압승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합해서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 선을 넘겼습니다. 16년 만에 단독 과반을 차지한 것을 뛰어넘어서 사실상 개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례없는 공룡 여당이 탄생한 겁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까지 합해서 개헌 저지선인 101석을 턱걸이로 방어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의 1등 공신인 양정철은 예상대로 남은 결과가 무엇이 그리 엄청나고 두려운지 입술까지 파르르 떱니다. 이근영도 비슷한 말을 자주 남깁니다. 선거를 대승리로 이끈 이들은 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웠던 걸까요? 투표는 크게 선거일 전에 하는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에 하는 당일투표로 나누어지지요. 그런데 선거 내에서는 투표소 내에 모든 CCTV를 가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의 투표소는 투표자 수 부풀리기나 기타 의심할 만한 불법 행위에 대해 사후 확인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자를 비교해 볼까요? 당일 투표자는 고작 13만여 명 늘어난 반면 사전투표자는 무려 310만 명이라는 기형적인 증가를 보입니다. 당일 투표자가 1%도 안 되게 늘어난 반면 사전투표자는 36%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발행한 유권자 의식조사는 의미 있는 방징을 하나 더 제공해 줍니다. 4.15 총선에서 투표를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행한 이 조사에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어느 쪽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런 문항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고 굳이 허위로 답할 이유가 없으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 개표 결과에서는 사전투표 비율이 40%대였지만 설문조사에서는 고작 29%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당일 투표자 수는 상대적으로 덜 조작됐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당일 투표를 한 1724만여 명이 전체 투표자의 70.9%이므로 전체 투표자의 29.1%를 차지하는 사전투표자 수는 1,174만여 명이 아니라 707만여 명이 나옵니다. 무려 466만여 명, 65.9%가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편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의 투표자 수는 18,210명이었습니다. 이는 평균 4.7초당 한 명이 투표했음을 의미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발열 체크, 장갑 착용 등의 추가 절차까지 있던 상황임을 고려할 때 과연 가능한 투표 속도였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게다가 사전투표소는 당일 투표소보다 훨씬 적어 비율로는 당일 투표소가 4곳일 때 사전투표소는 한 곳 꼴이었습니다. 사전투표소보다는 당일 투표소가 집 가까이 있을 확률이 훨씬 높죠.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 근처에 당일 투표소를 놔두고 굳이 먼 사전투표소까지 찾아가는 고생을 사서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도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 말이죠. 이쯤 되면 투표소에 CCTV를 가린 여러 이유 중에는 실제 투표하러 오는 인원 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지 않았을까 의심이 됩니다. 총선 직후 투표지를 삼리빵 상자로 운반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량의 가짜 투표지 혼입으로 인한 상자 부족 또는 가짜 투표지를 채워놓은 상자 어느 쪽이든 삼리빵 상자가 직전 총선에 비해 3배 가까이 비상식적으로 증가한 사전투표자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표 부풀리기는 실물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도 이루어집니다. 수상한 정황은 충남 부여에서 목격도 했습니다. 당시 시원장의 개표 참관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1번에 기표한 투표지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는데 재분류를 하면 역전됐다. 2번 후보표는 재확인용으로 많이 분류됐다. 주로 사전투표지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개표 사무원은 참관인들의 항의에 못 이겨 전자개표기와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을 재부팅하고 개표기를 리셋했습니다. 그러자 1번 후보표가 많이 나왔던 처음 결과와는 상반되게 2번 후보표가 많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자랄들은 투표지 분류기라는 용어 대신 전자개표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2002년 도입 당시 자랑스럽게 불리던 전자개표기라는 명칭은 슬그머니 바뀝니다. 멀쩡한 전자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건 법률상 전자개표기는 재보궐, 지자체 선거 등 작은 규모의 선거에만 쓰도록 현행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국 규모의 선거에도 전자개표기를 쓸 경우 불법이 되므로 굳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거를 수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은 이전 총선에 비해 불과 1시간 36분 20.4%밖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투표자 수가 19.2%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수개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쓰는 기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참고로 2024년 총선에는 길이 47cm의 투표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신형 전자개표기가 도입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미심쩍은 조작 방법은 또 있습니다. 투표지를 분류할 때 전자개표기와 연결되어 있는 노트북 화면에서는 투표지가 한 장씩 스캔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무작위로 섞여있는 투표지에서 한 후보의 표만 계속 나올 수는 없으므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기표도장이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민주당 후보의 표만 계속 스캔드는 믿지 못할 광경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은 부산에서도 참관인의 카메라에 잡힙니다. 과연 재확인 무엇을까요? 중복 스캔에 대해 선관위에도 질의하고 내부 지침도 확인했지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통과시키면 투표수가 많아지게 되니 유의하라는 빨간색 주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재확인이란 구실로 부풀린 득표수와 투표지 수를 맞추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 장면은 부자랄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개표소에서는 빳빳한 투표지, 이른바 신권 투표지도 목격됩니다. 투표사무원 손타고, 투표함에 넣을 때 접히고, 접히지 않더라도 안에서 하중에 눌리고, 개표소 테이블에서 눌리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개표사무원 손까지 타는 투표지가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신권집회 같을 수가 있을까요? 이 밖에도 곳곳의 개표소에서는 전혀 접힌 흔적이 없는 역대 최장의 비례대표 사전투표지와 롤용지로 출력되므로 절단면이 매끈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단면이 거친 관외 사전투표지 따발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투표지들이 목격도 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투표염에 넣은 투표지 수가 10장이 더 많이 나온 해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명할 방법이 없는 선관위는 이 어처구니없는 숫자를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풀려진 표는 선거 직후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의 비상식적인 괴리를 만들어냈습니다. 2016년 총선 서울 지역의 히스토그램을 살펴보죠. X축은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뺀 차이를 나타냅니다. 즉,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크면 양수임으로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작으면 음수임으로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Y축은 읍면동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파랑색인 민주당과 빨강색인 새누리당이 중앙에 0쪽으로 몰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2020년 4.15 총선 때의 그래프를 볼까요? 좌우가 대칭된 데칼코마니입니다. 민주당은 모두 양수 쪽에 있으므로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보다 더 높았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통합당은 모두 음수 쪽에 있으므로 모든 지역에서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낮았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은 10%포인트 이상 높은 곳이 대부분이고, 통합당은 반대로 마이너스 10%포인트보다 더 낮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정의당이나 국가혁명배당금당, 무소속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조작이 주로 민주당과 통합당을 대상으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백만의 인구가 4년 만에 행한 투표 결과가 이렇게 판이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지도로 한 번 살펴보죠.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당일투표 득표율을 뺀 차이가 민주당은 플러스 20% 쪽으로, 통합당은 마이너스 20% 쪽으로 확연히 갈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반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외출을 꺼리는 마당에 오히려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점도 의아하지만, 수십,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만의 인구가 일사불란하게 집단행동을 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만 사전투표에 몰렸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부부층들은 말합니다.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청년층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엄연한 거짓 정보입니다. 사전투표에 가장 참여도가 높은 연령대는 보수 성향이 강한 장년층으로 60대가 1위, 70대가 2위, 3위도 50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에 있어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민주당은 10에서 20% 정도 더 높았고 통합당은 그만큼 더 낮았던 것입니다. 당일 관인의 관인은 득표율이 높게 납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공투부 인정되는 통계적 공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몰라요. 고등학교까지 나오면 다 납득이 되는 그 툴을 가지고 전체 우리 253개 선거판을 딱 분석을 하면 통제적 공인, 확률적 수식, 대수적 수식을 가지면 다 부정됩니다. 허병기 교수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가르치는 기초적인 통계 공리를 적용하여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실제로 나올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각 선거구에서 관내 사전, 관외 사전, 당일 득표율이 모두 거의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 통계의 법칙이지만 4.15 총선 때 선관위가 발표한 양당의 득표수는 이런 기형적인 히스토그램을 만들어냅니다. 왼쪽부터 살펴보면 민주당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같거나 높은 현상이 전체 253개 선거구 중 한 곳만을 뺀 252개 선거구에서 일어났다는 의미이고 통합당의 경우 이런 선거구가 전체 선거구 중 3곳밖에는 안 됐다는 의미입니다. 관외 사전투표에서도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났고 민주당의 경우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득표율을 합친 전체 합계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같거나 높은 현상이 모든 선거구에서 나타난 반면 통합당의 경우 고작 두 개의 선거구에서만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비상식적으로 강세를 보였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가 선관위 발표대로 될 확률은 2의 253승분의 1 즉 동전 253개를 던져서 동시에 같은 면이 나올 수 있는 확률로 이는 수천만 유권자들의 비밀 자유선거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 결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면 단 몇 줄의 명령어로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허 교수는 수학적 증명을 통해 전국 253개 선거구 중 광주의 광산구 갑과 광산구 을 2개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251개 선거구에서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조작 없이 유권자의 투표를 그대로 반영한 광주 광산구 을의 경우 당일 관내 사전 관외 사전 전체 득표율이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 프로그램으로 가짜 득표수를 만들어낸 인천 연수구 을의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의 경우 당일보다 관내 및 관외 사전 득표율이 높고 통합당 후보의 경우 사전 투표보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통합당과 민주당의 당일 득표율 차이에 대해 양당의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합친 전체 득표율 차이의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X축과 Y축이 모두 양수인 1사분면은 통합당이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를 합친 전체 득표에서도 이긴 경우 2사분면은 당일 투표에서 지고 전체 득표에서는 이긴 경우 3사분면은 당일 투표에서 지고 전체 득표에서도 진 경우 4사분면은 당일 투표에서는 이기고 전체 득표에서는 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선관위 전산 조작 프로그램의 목표는 당일 투표에서 이기고도 전체 선거에서는 지는 통합당 후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정상적인 선거 그래프의 Y절편과 기울기를 움직여서 4사분면에 위치하는 선거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밖에 로이킴은 추단법을 이용하여 선거 데이터 속에 Follow the Party라는 특정 문자열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처럼 선관위 데이터에서 특정한 문자열이 나왔다는 사실은 선관위 데이터가 유권자의 투표로 자연스럽게 생성된 숫자들이 아니라 누군가 선관위 데이터에 손을 댄 흔적이 문자열로 남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프로그래머들은 본인의 작업물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암호를 숨겨놓음으로써 본인이 작업자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원히 당을 따르라는 중국 공산당 구호인 영원근당주에서 영원을 빼고 당을 따르라는 부분을 영문으로 옮긴 Follow the Party. 4.15 총선 전 양정철이 중공중앙당계와 협약을 맺은 다음 날 방문한 텐센트 본사 앞에 조형물에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낫과 망치와 함께 당을 따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프로그래머는 매일 오감해 봤을 이 친숙한 문구를 남긴 걸까요? 선거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표준화 작업을 통해 분석하던 중 규칙성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수학적 규칙성이 아니라 언어적 규칙성이 아닐까 하는 호기심에 아스키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Follow the Party라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발견되는 데칼코마니 분포 1차 함수의 기울기 변화와 Y절편의 이동 특정 문자열의 존재 등은 선거 결과가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재건표 현장에서 쏟아져 나온 충격적이고 비상식적인 투표지들을 잠시 후 보시게 될 텐데요. 이들 가짜 투표지들은 조작된 투표 수와 실물 투표지 수를 일치시키기 위해 황급히 급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증거들은 살인사건 현장에 남겨진 피해서 검출된 범인의 DNA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살인사건의 DNA는 국과수의 포렌식을 통해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선거의 DNA로 범행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한 실물 투표지 수를 선관위가 발표한 가짜 투표 수와 대조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건표를 통해 가능하죠. 개표 현장에서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지나 측면끼리 붙어있는 투표지가 목격된 것으로 보아 개표 이전 또는 개표 중에 가짜 투표지들이 투입된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실물 투표지를 투입하여 그 숫자를 선관위 발표 숫자와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전산 조작을 밝혀낸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재건표 신청에 의해 투표함 보전이 결정된 선거국의 경우 투표함 전체가 바꿔치기 될 수 있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투표지가 보존되기 전 심지어는 대법원의 투표지가 보존된 이후에도 투표함 전체가 가짜 투표지들로 통과를 해야 되었다는 사실이 재건표에서 확인됐습니다. 그 물증들을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커다란 의문이 남습니다. 선거 이래 내가 행사한 한 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내 지역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내가 직접 뽑은 게 아니라 선관위 컴퓨터가 뽑은 가짜란 말인가?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심각한 질문을 던져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편 부정선거 범죄의 DNA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하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는 가짜 득표수를 만들어낸 통계적 증거가 남고 서버의 로그 파일에는 그 조작 프로그램을 운영한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재건표가 있기 전 추석 연휴를 틈타 서버 이전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서버는 전원을 켜고 끈 기록, 외부로부터의 접속 이력이나 사전투표용지 발급 이력, 데이터베이스 수정 이력에 이르기까지 컴퓨터가 관여한 모든 사건을 자동으로 남기도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가히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새 서버로 옮김으로써 이 모든 기록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휴대폰을 교체할 때 사진이나 연락처만 옮기고 운영체제 업데이트 이력이나 통화 이력 등은 옮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한마디로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서버 교체는 아니라며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선관위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이에 인천 연수구 을 민경 후보의 재건표 소송을 맡은 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해 증거보전을 신청하지만 기각됩니다. 기습적인 이전 시도를 알아차린 시민들은 선관위 관악청사 앞에서 경찰과 밤새 대치하며 서버 이전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밝히라는 국민들 체포해 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부정선거 범죄의 DNA가 어떻게 선관위가 발표하는 선거 데이터에 남게 되었는지 우리 유권자들이 던진 진짜 투표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포렌식의 핵심 증거가 되는 선관위 서버는 왜 빼돌렸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만일 선관위가 이실직구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 범죄자를 검거하고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총선 직후 인터넷에는 비상식적인 선거 결과에 대한 의심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집단지상의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고 밤잠을 줄여가며 만든 다양한 분석자료도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은 커져갔고 마침내 부정선거임을 확신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습니다. 검정 옷차림에 검정 우산을 든 블랙 시위가 전국 복구사사 일어났고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분석 언론과 소수의 유튜브 채널만이 제 목소리를 낼 뿐 절대다수의 언론 매체들은 침묵했습니다. 오히려 나무이 키웠던 좌편향 사이트나 일부 언론은 음모론으로 폄훼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중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아군에게 청구를 겨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KBS의 기자들은 선배이기도 한 민경욱 대표를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4년 뒤에 잘 하세요. FOLLOW THE PARTY MAN! FOLLOW THE PARTY! BGM으로 파리 음악을 풀어줘요. PARTY MAN! 이거 나올 때 다 둠씨둠씨둠씨둠씨를 했을건데 공들여 기사를 안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제일인 예술일 수 있는거지! 오 그런거지. 이만희가 제일인 예술일 수 있죠! 우리가 모르지! 응. 거랑 똑같은거야! FOLLOW THE PARTY 몰라! 예아! 알고 싶지도 않아! 예아! 예아! 정작 최대의 피해자인 미래통합당은 꿀먹은 벙어리였습니다. 아니 몇몇은 오히려 민대표 등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성토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이나 저같은 사람들은 계속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했으면 민경욱 의원이 오르면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되는 것이고요. 뭐 제가 오르면 민경욱 의원이 좀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같은 동료 국회의원이 국제 사기꾼이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묵과해서는 안 된다.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계획을 했다면 이런 얼빵한 증거를 일부러 남겨두겠냐. 그리고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민경욱 전 의원이라든가 과격한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김소연 변호사 등이 자리를 내려놓게 됐습니다. 소극적으로 이렇게 부정을 내보면 하는 날수록 이건 부정이다 이런 얘기가 마음속으로 확신이 생겨요. 이건 100% 부정이다. 예를 들어 0.001%가 부정이 아닌데 그게 아니라 100% 부정이라고 나와요. 관내, 관내 당일이 일어날 여기 선거, 이번 4.15 선거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보면 몇 경분이 일어납니다. 이 선거판은 도저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선거되어가라는 게요. 경기도 구리시 개표장에서 참관인으로 활동했던 이종원 씨는 색상이 다른 투표지들을 수상하게 여겨 선관위 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당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다시 신고하지만 선관위가 경찰의 진입까지 막았고 그 와중에 타인에게 건네받은 기표 안된 투표용지 6장을 민경욱 대표에게 제공하는 공익 제보를 합니다. 신고를 했었습니다. 경찰이 개표 참관까지 들어와서 확인하는 중 선관이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쫓겨났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의혹이 있으니 이것도 신고하세요 하고 주셨던 투표용지가 제가 우리 옆에 계시는 민경욱 의원님한테 전달하게 된 동기입니다. 앞으로 사법기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특별히 선관이라든지 이런 데 조사에 응해서 성실히 제가 조사받을 용의가 결국 이 의인은 절도를 했다는 누명을 쓰고 구속 수사까지 받은 끝에 1년 6개월이란 긴 기간을 복역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뭉개버린 엽기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실형을 확정한 대법원 3부에는 선관위원장 노정희가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또 민 의원의 주장과 달리 해당 용지는 사전투표가 아닌 본투표용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민 의원이 입수한 투표용지 6장은 사전투표가 아니라 총선 당일 본투표 뒤 남은 용지였습니다. 모든 언론사는 선관위가 악의적으로 왜곡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았은 걸까요? 아니면 알아서 충성한 걸까요? 4.15 총선은 누가 봐도 미심적인 선거였던 탓에 선거 직후 역대 최다의 선거 무효소송이 무더기로 접수되었고 부정선거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민경욱 대표는 가장 먼저 소를 제기합니다.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재판하여야 합니다.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처리기한을 4배 이상 훌쩍 넘긴 800여일 만에야 이 소송을 처리합니다. 부정선거 관리위원회는 선의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부정선거의 주범이며 공범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해보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사전투표 절대로 해봐서는 안 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천 연수구 5일 재검표가 소를 제기한 지 1년도 넘어 마침내 열립니다. 황당하게도 대법원은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허용하지 않거나 극도로 제한합니다. 선권위는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은 없다며 사본을 제출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이란 투표지가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스캔되면서 저장되는 파일로 원본 파일을 확인해야만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본에는 이미지 생성 시간 등의 핵심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본을 제출한 자체가 파일이 조작된 것임을 자인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중국 또는 다른 어디에선가 급조됐으리라 추정되는 투표지들은 품질이 조악하다 못해 엉망이었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의 빨간 잉크가 일장기처럼 원형으로 뭉개져 글자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고 지역구 투표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지 일부가 인쇄된 배춘잎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프린터에서 롤용지로 출력하는 차전 투표지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측면끼리 붙은 자석 투표지. 비지미 또는 이발이라고 불리는 재단 잔여물을 달고 있는 투표지. 인쇄소에서 쓰는 접착제인 머리풀 일명 뱃놀이풀이 측면에 붙어있는 투표지와 이 접착제가 투표지 면에 묻어 서로 들러붙은 투표지. 세 집회처럼 빳빳한 신권 투표지. 투표지를 촬영 못하게 노트를 올려놓고 손으로 가립니다. 한쪽 여백이 아예 없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표란 일부가 잘려나간 투표지. 테이프로 보수한 투표지. 스캔한 투표지를 다시 인쇄한 흔적. 재건표 현장은 그야말로 엽기적인 투표지의 전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증인신문 때 해당 투표소의 사무원들은 투표 당시 그런 투표지를 보지 못했다고 증언합니다. 민경욱 대표는 이런 투표용지에 투표한 사람을 찾는다며 10억 원을 내걸고 신문에 전면 광고까지 냈지만 그런 투표용지에 투표를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건표인 만큼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단 선관위의 이미지 파일 원본 인멸이나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쏟아져 나왔다는 언급은 이런 반구도 없는 편파적인 보도였습니다. 재건표 전후의 표 차이도 279표나 낮지만 이를 문제삼는 언론 역시 없었습니다. 재건표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국민들이 알면 가만히 안 있겠죠. 재건표장에서 무수히 나온 가짜 투표지들을 보면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투표함을 개봉을 하는데 특히 사전 투표함을 개봉만 하면 정말 이것은 희상천외한 이상 투표지들이 쏟아졌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진짜 충격을 받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스캔해서 다시 인쇄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TMP345에서 프린터에서 투표지가 나오면 망점이 점막에 프린터를 뿌려진 게 보여요. 보이는데 파주권은 없어요. 망점이 없어요. 다 뭉그러졌어요. 프린터는 뭉그러질 수가 없거든요. 프린터 아무도 잉크를 떠붙인다니까 뭉그러질 수가 없어요. 박용찬 후보 지금 당협위원장께서 그때 증거보전 때 사진을 잘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사진을 선명하게 보관한 후에 이렇게 칭칭 감고 도장을 찍고 한 모습을 사진을 잘 찍어 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번에 재검표를 하러 가면 반드시 비교를 해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갔던 거죠. 가서 대조를 해보니까 육안상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투표지를 다 갖다 놓고 우리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참 의구심을 가지면서 재검표에 늘 임해야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거를 국토본 이름으로 고발을 하고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제가 이제 영정포 경찰서 고발인 진술까지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이없는 이제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게 누가 했는지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범인이 나타날 때까지 수사 중지 결정된다. 다른 선거구의 재검표에서도 이상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남 양산 의뢰 관외 사전 투표지 7천여 장 중 일그러진 타원형 기표 도장이 3천여 장 나왔습니다. 관외 사전 투표지라는 말은 이 기괴한 투표지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괴이한 일이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또한 정규 용지의 중량인 평양 100g보다 50%나 무거운 150g짜리 투표지 다발도 나왔고 자석 투표지, 한쪽 여백이 없는 투표지, 그리고 영등포구 의뢰에서는 미사용 투표지 중 일련번호가 아예 없는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신권은 약방의 감초입니다. 오산에서는 투표지를 가로지르는 검은질도 발견됐습니다. 이 투표지들은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해야 납품 가능한 당일 투표지입니다. 측면이 너덜거리는 테이프 붙은 투표지와 접착해 붙은 투표지 검표한 옛날 기차표 같은 투표지 테이프 접화면이 맞지도 않는 투표지 비스듬히 잘려나간 측면에 도장까지 이상한 투표지 사람이 아니라 인수기가 찍은 듯한 기표 도장 측면에 붙어있는 머리풀 누더기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 투표지도 발견됐습니다. 파주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쇄 내용이 함께 찍힌 배춘잎 투표지 두 장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석 투표지 세 장짜리도 보입니다. 상단에 빨간 화살표 모양이 붙어있는 화살표 투표지도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섭섭한 신권 투표지 한 장씩 절취하여 교부하는 일련번호를 한꺼번에 여러 장 자르다만 투표지 새 종이 같은 빳빳함은 차치하고 이런 잔여물이 롤 용지에서 나올 수 있나요? 투표용지는 분류 시 종이가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종이가 접힌 후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힌 자국이 없는 투표지가 돈다발처럼 묶여 다량 발견된 것이 선거 결과 조작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선관위의 괴변대로라면 이런 투표지들은 모조리 가짜 투표지가 되겠군요. 주요 물증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화살표 투표지는 QR코드가 있으므로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는 롤 용지를 사용해 출력하죠. 롤 끝에는 용지가 풀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스티커를 붙여놓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얼마든지 재발급이 가능한데 굳이 이런 투표용지를 교부할 사무원이 있을까요?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관리관이 선수 도장을 날인하는 당일 투표지입니다. 관리관이 사용하는 도장은 잉크가 내장돼 있어 인주가 불필요한 만년 도장인데요. 아마도 사용법을 모르고 인주를 묻혀 찍는 바람에 일장기에 붉은 원처럼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입니다. 참고로 일장기 도장은 성도 이동 제6투표구의 총 투표지 1974장 중 천장 이상이 나왔습니다. 천장을 날인하려면 무려 6시간이나 걸리는데요. 물론 그 긴 시간 동안 그런 도장을 찍은 사람도 그런 투표지에 투표를 했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상의 투표용지라면 좌우 여백이 균등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팩트체크라는 이름으로 올려놓은 영상부터 보시죠. 투표용지 좌우 또는 하단 여백이 불균형하게 인지된 투표용지가 발교됐다는 이유가 있면서 이게 위조 투표지 대량 인서의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투표용지 발교비에 장착된 라벨 프린터에 종이를 정렬하는 가이드의 위치가 잘못 설정되었거나 공급용지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투입하거나 커팅되면서 좌우 또는 상하 여백이 다른 투표용지가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투표지 위조는 없었다. 선거 이슈 팩트체크였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 여러 날 전에 투표용지를 모의출력해보고 사전투표 전날에도 최종적으로 모든 프린터에서 모의출력을 실시하여 이상유물을 점검한 뒤 프린터를 봉인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당일 아침 봉인을 제거한 후 그 설정 그대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모든 투표용지의 폭은 100mm 불변이므로 위치를 한 번 설정해 놓으면 가이드에는 아예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표지가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프린터는 이렇게 소형 라벨까지 출력하기 때문에 좌우가 1mm만 털어져도 불량품이 될 수 있으므로 가이드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레버가 있습니다. 올리면 풀림 상태, 내리면 잠금 상태가 되지요. 그런데 선관위는 여기 한술 더 떠 아예 레버를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해왔음이 확인됐습니다. 레버 위에 반투명한 물질이 접착제입니다. 조금 전 선관위의 해명 동영상에도 레버 위에 접착제가 확인됩니다. 아무리 좌우 여백을 다르게 찍고 싶어도 찍을 수 없는 프린터를 가지고 그런 어이없는 여백 불량 투표용지를 찍어냈다고 사기를 친 겁니다. 더욱이 제조업체 매뉴얼에는 노랑 부분이 인쇄 영역이고 좌우 여백이 각각 2mm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의 가장자리에는 바탕색이 인쇄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투표용지는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찍어낸 걸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배출입 투표지 선관위 영상부터 보시죠. 지역구 사전투표용지 하단에 대륙 대표 사전투표용지 내용 일부가 인쇄돼서 마치 배출입처럼 보이는 투표지가 발견되었고 이게 대량 미적 투표용지 투입에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역구 투표용지가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출력 부분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쪽으로 밀리면서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 내용의 일부가 겹쳐서 출력될 수 있다는 사실이 대법원 재판 감정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거 무효소송 때 선관위 측에서 제안 가능하다면서 제출한 영상입니다. 발상은 참신했지만 반박 불가한 여러 증거가 투표지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앱선사의 3색 잉크젯 프린터입니다. 잉크젯 프린터는 헤드가 좌우로 움직일 때 헤드에 달린 노즐에서 서너 가지 색의 잉크가 일제히 분사되어 색을 만들어내죠. 반면 가짜 투표지 인쇄에 쓰인 인쇄기는 순서에 따라 한 색상씩 개별적으로 찍어냅니다. 즉, 잉크젯 프린터는 여러 색을 동시에 찍어내지만 인쇄기는 색상별로 차례대로 찍어낸다는 거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옅은 색으로 인쇄된 파랑, 노랑, 녹색 부분이 보이시죠? 비례대표 투표용지 색상인 녹색은 파랑과 노랑이 섞여 만들어지는 색이죠. 그런데 이 투표지의 파랑과 노랑은 왜 서로 다른 위치에 찍혀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잉크젯 프린터로 녹색을 출력하려면 파랑과 노랑을 동시에 동일한 위치에 분사해야 하므로 이 투표지에서처럼 두 색상이 각기 다른 위치에 찍히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즉, 이 파랑과 노랑은 인쇄소 인쇄기에서 파랑을 먼저 찍어낸 후에 노랑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으로 인쇄소에서 찍어낸 가짜 투표지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공면을 따라 인쇄된 것도 원통을 사용하는 인쇄기 인쇄의 흔적입니다. 평면으로 배치된 잉크젯 프린터의 노즐에서는 일직선으로 배열된 글자가 공면으로 출력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라는 글자 아래에 선거 투표라는 글자가 중복으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노란 글자까지 치면 최소 3개입니다. 게다가 빨간 선관위 청인도 얼핏 보이는 것만 최소 2개입니다. 설마 투표사무원이 두 번 이상 여러 번 갖다 댔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또한 한국경제당 아래에 위치한 친박신당이 더 위에 찍힌 것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런 인쇄 분량은 인쇄 중 찢긴 용지 일부가 원통에 달라붙은 것을 모르고 계속 작업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실 배출입 투표지의 증거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투표용지 출력에는 나짱이 용지가 아니라 이어져 있는 롤 용지를 사용하므로 앞에 투표용지가 절단되는 순간 다음 투표용지는 이미 상당 부분 인쇄를 마친 상태가 됩니다. 즉 지역구 투표용지가 배출될 때 비례대표 투표용지 가장 윗부분에 선거명과 청인은 이미 인쇄를 마친 상태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지역구 투표용지 배출에 바로 이어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재빨리 들이민다 해도 비례대표 투표용지 상단부에 선거명과 청인은 찍힐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법관님 원상회복종이 형상기업종이 선관위한테 좀 가져오라고 해주십시오. 대법관들 세 분한테 덕적이면서 가가지고 이건 인쇄해서 재단하고 있지 우리 국민들이 찍은 투표지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더니 조재현이라는 대법관이 안 되겠다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이없는 사실은 투표지 중량을 비교하거나 루패로 인쇄상태만 비교해봐도 쉽게 진유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들이 이런 요청을 묵살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표들이 유효표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정말 다 바꿔놨었습니다. 사전투표 당일투표 전부 가짜였습니다. 금촌 이동 투표로의 경우에는 투표로에는 이상투표지들이 기재됐는데 관리가 날인 없이 약 20장이 나갔다. 또 원오표 미절치 상태로 한 장이 나갔다. 오전 시작할 무렵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기재되어 손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분명히 적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재검표 때 나온 금촌 이동 인투표수 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니고 뭔가 바꿔치게 된 투표지가 아니냐. 오 이상하다. 투표록에는 투표관리관의 실수로 도장을 찍지 못했다고 이렇게 20장을 찍지 못했다고 했는데 재검표장에는 전부 다 찍혀서 나온 이런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개표장의 투표지들과 재검표장의 투표지들이 다르다라는 얘기죠. 이런 빡빡한 이런 성지 뿐만 아니라 투표록, 개표록에 있어서의 그런 심각한 차이도 이런 부정선거를 입증하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금촌 이동 인투표수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우리 이때까지 많은 의혹들이 총 어떻게 보면 정점에 이른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비례대표 투표지 같은 것들이 이제 검증되어서 막 열렸다면 거기도 감당할 수 없는 물증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다 닫혀버린 상태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이렇게 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감을 하나도 열지 못했어요. 비례대표 투표감을 하나도 열지 못한 이유가 있겠죠. 너무나 엄청난 증거들이 쏟아내릴까 봐 두려웠던 거죠. 비례대표 투표지에 대한 중요성은 초기부터 강조되었습니다. 워낙 이게 길어가지고 특별히 위조하기가 어렵다. 표시가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보전을 할 때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증거보전을 할 때 비례대표 투표지까지 하도록 법원 명령이 나왔는데 선관이 국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역국장인가요? 아니 판사를 그렇게 해. 판사의 권위도 무시하고 그걸 증거보전을 못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따로 가서 했거든요. 이미 뭔가 또 손을 썼겠죠. 아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비례대표 투표지가 자기들에게 엄청나게 약점이 있었던 거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은 3년 만에 재판을 열었는데 그 첫 기일에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거 기일을 잡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참고로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주심인 민유숙 대법관은 투표지에 대한 확인은 물론이고 이렇다 할 변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서둘러 서울을 기각해버리는 불법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민경호 의원이 연수고을 제일 마지막 국판할 때 가서 제가 참고인으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이게 부정이 아니다 그러면 전세계 고등학교 통계학 책을 다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28일 인천 연수고을 선거 무효소송 판결일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은 세계사법 역사에 길이 남을 최악의 판결로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하며 사법정의를 도륙합니다. 그들은 누구나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한 온갖 물정을 무시하며 칼에 지문을 남길 만큼 어리숙한 범인은 없으므로 칼에 지문을 남긴 자는 범인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로 선관위를 비호합니다. 선거 소송의 피고인 선관위원장이 본인의 사건을 직접 재판하는 것은 모순이고 헌법에 위반됩니다. 4월 15일 총선 선거 무효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나마 후손들에게 그나마 덜 욕을 먹으려면 불명예를 회복하려면 지금이라도 양심성한하고 제대로 재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투표지나 당일투표지를 불문하고 모두 다 법원에 제출하기 이전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서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지를 모두 다 파쇄 내기 소각 처리하고 인쇄소에 새로 만든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빳빳한 심큰 다발 투표지라든지 배추잎 사전투표지라는 이런 부정투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다 아는 겁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그냥 덮기로 결정한 겁니다. 판결문에서는 본드가 떡칠된 투표지 같은 것은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설명하기 곤란하고 불리한 부분은 아예 이렇게 존재 자체를 욱살해버리는 식으로 편법을 쓰면서 진행했습니다. 정거가 나오잖아요. 그 법조항이 있죠. 예를 들어 선거재판에 대한 법조항이 있어요. 제가 문의안으로 가봐도 당장 이건 선거 재선거예요. 아까 일정기 예를 들면 1700표 중에서 1000표가 나왔다. 그리고 200표와 300표 무표가 나왔어요. 그 자기가 하나도 인식이 안 되는 게 나왔다. 그리고 그때 관리 책임자가 나와서 나는 그런 도전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그 선거는 새로워야 해요. 대법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법조항을 그렇게 많이 다루는 사람들이 다른 말을 붙였으면 좋죠. 그 범인을 찾으면 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그리고 막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그 세계가 다른 세계인데 가보면 너무 오랜 거예요. 아 여기는 이런 세계가 여기 또 있구나. 이게 진짜 신기한 세계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잘못하면 선관위를 없애면 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대법원은 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일회성으로 한 번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그런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아서 혼을 내면 우리 체제는 튼튼하게 지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관들이 한 짓은 한 번 저지른 그들의 부정선거를 판결로서 남김으로 해서 판례가 남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제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를 제도로 만든 그 큰 죄, 위헌, 헌법을 유린한 죄, 그 죄의 값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누구나 아마 상식선에서도 그 정도라면 이 선거는 부정이고 무효라고 판결을 해주고 스스로 검찰에다가 고발을 하고 수사 의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대법관들이 검증기계에 촬영한 수많은 사진들을 다 삭제해버리고 동영상이고 녹음이고 다 해놓고 그런 거 주지도 않고 그렇게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들 돕는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분들은 아마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머지 여생을 정말 반성하시며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된 도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2022년 대선은 어땠을까요? 많은 부자랄들이 얘기합니다. 애국 시민들의 적극적인 선거 감시 활동이 없었더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말이죠. 물증뿐만이 아니라 데이터도 부정선거임을 말해줍니다. 사전투표는 이재명 승리, 당일투표는 윤석열 승리 이제 이 정도로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서울의 투표 결과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서울의 당일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긴 동원 6.3%에 불과했습니다. 93% 동원에서 윤석열이 이겼다는 얘기인데요. 4.15 총선 때와의 투표자 비교입니다. 기형적으로 증가한 유령 사전투표자들이 이재명에게 몰표를 주었기 때문에 초박빙 승부가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데다가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까지 있었기 때문에 선거 조작 세력의 유일한 선택지였던 박빙 승리의 시나리오가 애국 시민들의 선거 감시 덕분에 무력화된 것이지요. 칼로 자른 듯 사선으로 절단되어 있고 선까지 인쇄되어 있는 사전투표 용지는 어디에서 찍어낸 걸까요? 그리고 떼인 흔적이 남지 않는다면 봉인지는 왜 붙이는 걸까요? 봉인지를 테스트한다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죄송한 게 아니죠, 그거는. 한편 아침 6시부터 투표소 앞에서 발엘정대를 써가며 투표자 수를 센 시민들은 여러 건의 표 부풀리기를 제보해 왔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 1동 제4투표소에서 시민이 개수한 당일 투표자 수는 1640명이었으나 선관 20개는 1782명이었습니다. 이런 제보는 계속됩니다. 국민의 참정권 이유리는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정권자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는 그런 지시만 내려주면 순식간에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투표지들을 보면 3구 대선에 이어 치러진 6.1 지방선거 또한 부정이 아니라고 말 못합니다. 이재명이 출마한 인천 계양구 5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빳빳한 당일 투표지들. 그리고 새로 산 벽돌책 같은 교육감 투표지들. 일련번호가 절취 안된 투표지들은 투표사무원이 절취하는 걸 깜빡 잊어다 치더라도 자르다만 투표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취하다만 투표용지를 그냥 교부할 사무원. 그리고 그런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기표사로 향할 투표자는 유령밖에 없습니다. 연속되는 동일후보 투표지 투입은 지방선거에서도 포착됩니다. 그런데 새로 줄이 보이시죠? 문제는 이 줄이 있는 투표지들이 각지에서 우편으로 취합된 관외 사전 투표지라는 점입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줄이 있는 투표지 10장이 연속으로 지나갔습니다. 경자 위에 희미하게 짧은 줄이 있는 첫 번째 투표지에는 죽전 이동이라고 찍혀있는 것 같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투표지는 정자 이동이 찍혀있는 듯합니다. 다섯 번째는 서현 일동으로 보이는군요. 여섯 번째 투표지는 판독이 힘든데요. 공주의 옥영동 아니면 진주의 옥봉동일까요? 일곱 번째는 정자 이동 여덟 번째는 정자 일동 아홉 번째는 희흥동인가요? 어쨌든 별개의 지역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서당 일동처럼 보이는데 정확히 판독은 안 되지만 아무튼 처음 나오는 동의입니다. 투표지에 세로줄이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수상한 일인데 각지에서 취합된 세로줄 투표지가 연달아 모여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여러 투표소에 관리관 도장이 찍힌 가짜 투표지를 어딘가에서 한꺼번에 찍어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4.15 총선과는 달리 6.21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교육감선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된 선거들로 정권이 바뀐 후에도 여전히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정황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들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면 마땅히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합니다. 법학자들, 변호사들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진행에 대해서는 잘못된 절차 진행,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죠. 왜 안 냅니까? 이 시대를 살았던 기자들은 지난 4년의 공백기간, 양심의 공백기간 이 사회의 목탁, 무관의 제왕 칼보다 강한 펜을 휘두르지 못했던 그 자신들의 죄를 앞으로 오랫동안 고백해야 될 겁니다. 이 배춘입 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지요. 선관위는 QR코드 확인을 통해 이 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맨 마지막 7자리의 1년 번호가 투표자마다 다르게 부여되기 때문이지요. 사전투표소에 들어서서 본인 확인을 하고 투표용지를 발급받는 순간 투표자와 투표용지가 매칭되고 기표된 투표지는 전자개표기를 통과하면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가 컴퓨터에 저장됨으로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일 투표지의 경우 1년 번호가 절취된 상태에서 전자개표기를 통과함으로 익명성이 보장되지만 사전투표지의 경우는 1년 번호 즉 QR코드가 붙어있는 상태로 전자개표기를 통과함으로 사전투표를 한 국민의 정치 성향을 선관위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들은 조사 전화번호를 통신사로부터 직접 받는 게 아니라 선관위 산하에 여심위를 통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사 표본을 편집하는 일은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입맛에 맞게 편집된 여론조사 표본은 조작된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에 영향받은 중도층의 민심은 표심에 반영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선거 조작이 더해지면 선거 결과는 특정 정당에 유리하고 기타 정당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나올 수밖에는 없고 이런 악순환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착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투표자가 누구였고 그 사람 몇 시경에 몇 시 몇 분에 투표를 하러 왔고 그 사람 주소지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딱 적혀져 있습니다. 결국 QR코드와 투표 시간을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면 누구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비밀투표 원칙이 위배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을 했는데 선관위는 지금도 그걸 부정을 하고 있죠. 지금도 이제 만약 공중파 같은 데서 이런 사건을 다루고 국민들에게 알린다면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선관위의 조작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재건피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물증이나 대법관들의 만행을 철저히 외면함으로써 대중의 눈을 가렸습니다. 정치인은 또 어떤가요? 부정선거라 할지라도 남한 당선되면 국가의 존립 국민의 주권은 내 알 바 아니라는 태도로 침묵, 방관하고 심지어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조롱해 온 자들은 앞으로 영원히 권력의 무대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한편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법관들은 누가 봐도 뻔한 부정선거범죄의 증거를 묵살하고 법률로 정해진 재판 절차를 그들 스스로 위반하며 오히려 선관위를 비호함으로써 공정한 재판관이 아닌 선관위의 변호인 노릇을 했습니다. 수사를 통해 그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태를 반드시 밝혀내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만약 선관위의 범죄에 대해 내부 직원이 양심선언을 했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양심선언이 없었더라도 통계학과 등 학계가 소신에 따라 부정선거를 외쳤더라면 학계가 비겁했더라도 언론이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언론이 입을 닫았더라도 정계가 부정선거를 부르짖었다면 정계가 외면했더라도 대법원이 양심에 따라 판결했더라면 대법원이 범인과 한몸이더라도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더라면 상황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거악의 카르텔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박주선 전 의원은 직원을 쏟아냅니다. 모든 각가지 증거를 종합해볼 때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이 됐다 하는 의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검포 결과 몇 장의 투표용지를 보니까 경악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작년 4.15 총선 때 사전선거가 좀 부정 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만약에 획청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도 평생 검사 생활을 하시던 분인데 저는 그분이 살아온 이력이라든지 맞땅마 그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런 걸 그냥 무빈하고 넘어가는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다만 이제 워낙 큰 일이라서 신중하게 정치적으로 뭔가 잘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정말 나라가 혼란 없이 이렇게 불의와 부패한 데 관여되는 사람들은 지휘고하를 막는 하고 일단 그 측에서 배제하고 또 조사해가지고 그 공당한 책임을 처벌을 받도록 하고 또 그 제도는 다시 개혁을 해가지고 국민들 누구나 이렇게 신뢰하는 선거 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비상식적인 통계적 증거와 숱한 물증이 나왔음에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정부 수반 또한 공범입니다. 부정선거의 줄임말인 부선은 단순한 말줄임 외에 유권자 스스로가 뽑는 선거가 아니란 의미도 있습니다. 당선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다음과 같이 보도한다. 제1호 만경대 선거구 한 선거 북한이나 다름없이 선관위가 당선자를 결정짓는 선거 부선은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상과 비정상 준법과 범법 정의냐 불의냐의 문제입니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았길래 이런 상상불가한 사기극을 꾸밀 수 있었을까요? 부정선거 사용 특정 정치 세력이 선관이 하고 야합이 돼가지고 30년 50년 장기 측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선거가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선거를 자악한 사람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해먹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가지고 결국은 외세와 결탁하게 될 것이고 그 외세가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무기나 넘어가겠다. 뭐 그럼 놓고 사는 겁니다. 여론 조작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참정권까지 도둑질하는 보고도 믿기지 않는 사상 최악의 범죄 카르텔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이 거악의 범죄 집단을 해체하고 다시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되찾기 위해 부정선거는 하루빨리 규명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수술에 착수해야 합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분노한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정확히 한갑자를 돌아 60년의 세월이 흐른 2020년 힘들게 지켜온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또다시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백발의 등도 굽었지만 나라를 염려하는 뜨거운 마음만은 60년 전 그대로 간직한 채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이제는 60여 년 전 거리로 나온 청년들에게 빚을 갚아야 할 때입니다. 4.15는 발음나는 대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역사상 으뜸가는 오점 영혼이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오점이 남았습니다. 세상은 부정선거 같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는 듯 마냥 평화로워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국민주권을 유린한 거하게 부정선거 카르텔이 국회의원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드는 끔찍한 독재국가입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그들은 비롯어iles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는 헌법을 재구로 예선을 숙여한 그는 이러한 가을 지워지기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천대엽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환담에서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법조인이자 사법... 천대엽이라는 대법관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손짓도 하면서. 저를 한번 믿어주세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변호사들, 법조인들은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를 해주는 것만을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메이저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으니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한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당국의 손님처럼 등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우리가 70년 동안 어렵게 꼽혀온 민주주의 정신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뼈 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직 국민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서러운 국민의 눈물을 닦고 절망하는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말 같기도 하더라도 임대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선거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불러먹은 국민들께서 그 이야기에 비담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19세기 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의 힘이 큰 사회에 있다면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고 잘못된 선거제도를 뜯어고쳐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부정선거 카르텔에 우리의 주권을 통째로 빼앗긴 채 우리 자녀들까지 대대선선 그들의 노예로 살게 할 것인가 이제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우리가 선택하고 행동에 나설 차례입니다 헌법의 문구를 다시 상기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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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